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생활 잡닐. 오늘은 비싼 핸드폰을 사는 이유, 비싼 가짜 약이 효과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핸드폰이 잘 팔리는 이유는 딱 하나로 정할 수 없겠죠. 기능도 좋고, 사진도 잘 찍히고, 좋은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비싼 가짜 약이 효과 있을까? 라는 나온 논문을 보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링크를 나중에 달아드릴게요. 어쨌든 비싼 플라세보, 가짜 약이죠.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가짜 약인데 이것이 더 효과 있다. 이런 약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보실 분은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일단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뉴롤로지 전율에 실린, 클릭해보시면 갈 수 있겠죠. 파킨슨병에 대한 이중맹검 연구로, 즉 환자도 이게 무슨 약인지 잘 모르는 거죠. 하나는 100달러짜리 약이라고 했고, 다른 하나는 1500달러, 그러니까 약 15배 더 비싼 약이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양쪽 모두 식염수였습니다. 그런데 두 용량 모두 예상했던 운동 기능의 개선이 있었어요. 파킨슨병에서. 그런데 보통 위약이 효과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약이 더 효과 컸느냐 하면 비싼 위약이 더 효과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짐작할 뿐이지만, 보상, 기대대, 스트레스, 불안 등등에 의해서 감정적인 이유에서 더 비싼 약이다라고 생각하면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연구가 끝난 후에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본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썼던 약은 가짜이겠습니다라고 설명했겠죠. 참가자 중 8명은 비싼 약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높았고, 즉 비싸면 그만큼 효과가 좋을 것이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거고요. 다른 4명의 참가자는 비싼 약에 대해서 비싸다고 했어도 효과 있지는 않아라고 했는데 별로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와인은 진짜 비싼 와인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 맛있다, 비싼 와인은 맛있네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샀는데 비싼 핸드폰을 사게 되면 뭔가 화면도 더 좋을 것 같고, 뭔가 구성이 잘 돼 있을 것 같고, 업데이트도 잘 될 것 같고, 소프트웨이도 좋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건 다 참고 넘길 수 있는지도 몰라요. 안 좋은 것도 그냥 좋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비싼 값을 하는 거죠. 마음이 안심이 되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마음이 편하려고, 실제 좋지 않아도 마음이 편한 효과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뭐 말릴 건 없지만 그만큼 돈을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산업 전반에 또는 다양한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런 것들을 아는 건 중요하겠죠. 또 많은 회사들은 소비자들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쩌면 실제보다 더 비싸게 물건을 팔 수 있을지도 몰라요. 또 그러면 소비자들은 비싼 것을 샀기 때문에 만족할 수도 있어요. 더 좋게 느낄 수도 있죠. 상호 효과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드리고, 누군가는 거기서 이익을 얻을 거고, 누군가는 거기서 손해를 볼 거고,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보겠지만 심리적으로는 또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도 있겠죠. 혹시 이런 것들이, 나는 비싼 핸드폰을 사는 이유, 나는 명품 옷을 입는 이유, 나는 백화점을 가는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은 의상화 확정하는 거인데, 나는 명품 옷을 입는 이유, 나는 큰 명품 옷을 입는 이유까지 되고, 감사합니다.